사무엘상 10부장 사무엘상 10부장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요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.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.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불레사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처죽임해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.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요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달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대를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.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.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대를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. 사울이 또 전령대를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. 내가 그를 죽이리라. 전령들이 들어가 본 적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.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.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.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.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.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이떠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이 수용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.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에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.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에 있나이다. 사울이 라마 나요서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.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.